자 드디어 우리가 구독자 2천명의 골파의 바로 직전입니다. 와 2천명이라니.. 2천명이 지금.. 채널이 들은지 얼마 됐어? 한 달 됐나? 한 달 조금 넘어갔습니다. 4월 말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8월 들었으니까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만에 한 2천명. 저는 괜찮게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좀 빨리 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물론 뭐 수익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퀄리티도 좋아요. 다른 것 비교 뭐 해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약간 정보력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2천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단은 8월달 한 달간 계속 할 겁니다. 저번 1차 1천명때랑 똑같습니다. 광고 다 같네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8월 31일 반 12시 0000시까지 9월 1일 넘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딱 기준을 끊어서 거기까지 적힌 답글 거기에 기준에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영상부터 8월 31일 이전에 올라오는 영상에 답글은 이제 여러 번 다시 또 마찬가지로 한 번만 인정됩니다. 예 영상마다 댓글 하나씩 카운터 되니까 영상마다 댓글 꼭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이죠. 네. 저번 천명 이벤트를 하셨던 분도 아시다시피 1등 2등이 대부분 그때 영상 10개였습니다. 10개 다 다신 분이 다 걸리셨거든요. 아무리 아무래도 한두개 다는 것보다는 모든 영상에 댓글 다 달아주시는 분이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집계를 정하게 해서 엑셀로 해서 추첨 또 생방송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 지금 이 영상부터 31일까지 올라온 영상에 꼭 댓글과 좋아요 이런거 구독은 기본이죠.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댓글에 답을 달라고 있는데 와 그거 진짜 일 많습니다. 해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걸 진행 안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도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또 처음부터 푸짐합니다. 뭐 있죠? 한치전용 로드입니다. 한치전용 베이트때 저번에 네 베이트때 저번에 그 천명 이벤트 영상과 같은 제품이죠? 네 같은 제품입니다. 한치전용 로드 그리고 두번째는 문어 낚시할 때 쓰시기 좋은 베이트릴이죠. 문어 낚시에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지깅이라든지 뭐 다른거 낚시할 때도 주꾸미 가방할 때도 써도 되는 그런 베이트릴을 또 준비했습니다. 문어전용 베이트릴 문어 조명이라기보다는 문어 같은 그런 것들을 쓰기 좋은 드랭력이 좋은 베이트릴을 준비했습니다. 튼튼한 베이트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게 릴 스탠드 릴 스탠드 네 릴 발란스라고 하죠. 릴이 옆으로 넘어섰을 때 기스가 좀 빌라드로 만드는 그런 이제 밸런스가 있거든요. 릴 스탠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갤프 이게 갤프가 굉장히 좋은 갤프입니다. 네 이게 길이가 되게 짧아서 소작으로 다니기 편하고 휴대성이 좋은 그런 갤프죠. 네 그거 두개죠. 갤프 두개 와 두개 비싼 겁니다. 네 그거 두개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영상을 찍다보면 항상 인형을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인형 그 인형 어디서 삽니까 어디서 구해요 굉장히 많아서 그냥 제가 직접 인형을 사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어인형 우리가 영상에 보이는 그 문어인형이 두개 자료화면으로 한번 나갈겁니다. 문어인형 두개 두 마리 그리고 좀 그거보다 귀여운 스타일 아무래도 집에 있는 애기들 애기들한테 드리기 좋은 그런 문어인형 세개 총 몇개죠? 열가지 열가지를 드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메세지를 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응원메세지도 뭐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제가 두줄 남겨주시면 제가 열줄의 답들을 항상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답글을 남겨드릴테니까 궁금한 점이라든지 응원메세지 어떤 메시지라도 좋으니까 답글로 남겨주십시오. 8월 31일까지 댓글을 영상마다 댓글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영상마다 한개씩만에 이제 비유가 부여가 되는거니까 영상에 예를 들어 20개다. 그럼 20번의 확률이 높은 다른사람 한 명 다신 분보다는 20배의 확률이 높은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시간 앞으로 낚시를 어떻게 할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아프리카 생방송을 계속 해낼겁니다. 맞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밌어. 소통. 소통.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본적도 없고 뭐 하여서 잘 모르겠던데 별풍선 두개나 받았어요. 별풍선. 별풍선도 받고 캐시 보내주는 분도 있습니다. 깜짝 놀랬는데 지금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뭐 저희가 그걸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일단 갖고 있죠. 뭐 하나번건 몰랐을 때 하고 있는데 어디 가면은 그냥 이끼 멍해가지고 같이 한번 켜봐서 해보니까 의외로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통도 할 겸 해서 유튜브에 몇시에 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도 올리고 아니면 갑자기 켜는 공유도 있으니까 뭐 기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뭐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낚시하는 느낌으로다가 같이 하고 낚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좀 조심히 키면서 그렇게 낚시를 할거구요. 즐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보면은 그 오픈채팅 오픈채팅에 보면 낙튜브라고 이렇게 보시면 한 한 수분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평소에 수다도 떨어도 됩니다. 서로의 낚시 이야기라던가 조항 상황이라던가 이런걸 또 공유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카카오 오픈채팅에 이제 낙튜브 검색해서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그 조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퍼져 있으니까 여지역 저지역 여기가 좌잡힌다 여기가 해무가 뛰었다 파도가 많다 낚시가 떴다 여기가 뭐 새로운 낚시를 뭘 많이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따끈따끈한 정보죠. 그러면 이천의 이벤트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인 낚시 조행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디 가는거죠? 다음 아마 칼치를 우리 선상하고 도복 칼치 칼치를 지금 핫하니까 8월부터 금오개가 풀렸으니까 칼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칼치 영상으로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낚튜브의 모래아와 이재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구독자 2천명을 돌파하기 직정이죠? 와 2천명이 나네 어? 파이팅 비교자 2천명이 나네 다음에 하하하하 우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